연습 문제, MC 규현을 처음 본 엄마의 속마음은 1번, 생각보다 약돌이다. 2번? 생각보다 아이돌 같지 않다. 1번? 생각보다 야닙다. 4번. 생각보다 긴장한다.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엄마들의 생각 결과 보여주세요. 윤희 시어머니, 아들이 아이돌인데 규현 씨는 아이돌이 아닌 것 같아요? 우리 아들을 보면 철없이 모이고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규현 씨를 보니까 좀 듬직하고 어르시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더 좋아합니다. 우리 헤르시 어머니. 아이돌 같지 않고 짐작하면서. 짐작하고. 어머니, 아까 후추 떡볶이 찐 것 같은데.